토마스 하디의 아들의 반대 한계수 출판사 왓북에서 발행되었습니다. 밤색 머리카락은 뒤쪽에서 보는 사람에게 경이롭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다. 깃털이 꽂혀있는 검은색 모피모자 아래로 골플 바구니처럼 닦고 꼬아서 돌돌 감은 긴 머리카락은 세련되지는 않았으나 보기 드문 정교한 솜씨였다. 이렇게 꼬아서 돌돌 감은 머리카락은 1년 아니 한 달이라도 그대로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단 하루 모양을 유지하고 자기 전에 모두 풀어야 해서 잘 만든 작품을 함부로 없애버리는 것처럼 보였다. 가엾게도 그녀는 몸소 머리를 매만졌다. 하녀가 없기도 했고 그녀가 자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재주였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그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쇄악한 편은 아니었으나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젊은 여인이었다. 따뜻한 6월 오후 연주회가 열리고 있는 야외음악당 잔디밭 앞쪽에 자리 잡은 휠체어에 앉아있었다. 지역단체가 런던 교회의 작은 공원이나 개인 정원에서 자선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모으는 행사였다. 자선행사와 악단, 정원 모두 바로 옆 동네만 벗어나면 아무도 들어본 적 없을 텐데도 잔디밭은 이런 행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가득해서 대도시 속의 딴 세상 같았다. 그녀는 눈에 잘 띄는 자리에서 밤색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휠체어에 앉아있어서 연주회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유심히 보았다. 얼굴은 잘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교하게 땋은 머리와 새하얀 귓바퀴, 탄력있고 병색이 엿보이지도 않는 얼굴선을 보고 있으면 앞에서 봐도 미인일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앞에서 보면 이런 기대는 대개 실망으로 바뀌게 된다. 한참 있다가 고개를 돌려 얼굴을 드러낸 그녀는 그다지 예쁘지 않았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뒤쪽에 있던 사람들은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했거나 그러기를 바랐다. 예쁘지 않다는 푸념의 이유가 늘 그렇듯이 그녀는 사람들의 짐작보다 젊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매력적이었고 전혀 아파 보이지도 않았다. 그녀가 옆에 있는 열두세 살쯤 돼 보이는 소년과 이야기를 하려고 고개를 돌릴 때마다 얼굴이 조금씩 드러났다. 모자와 재킷을 보니 소년은 유명한 사립학교 학생이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소년이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연주회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그녀 옆을 지나가는 길을 택하는 청중이 많았다. 대부분 고개를 돌려 관심을 끌었던 여인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그녀는 방해를 받지 않고 휠체어를 타고 나갈 수 있도록 청중들이 모두 빠져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다들 쳐다보리라고 예상한 듯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언짢아하지 않았고 고개를 들어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사랑스럽지만 슬퍼 보이는 갈색 눈동자를 드러내 보였다. 그녀는 정원 밖으로 나가서 소년과 함께 인도를 따라갔고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바라보던 사람들이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자 이육교구 목사의 두 번째 부인이고 전른발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다들 그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우리가 없어서 아버지가 쓸쓸하시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오늘은 기분이 좋으셨으니까 우리가 없어도 괜찮다. 그녀가 말했다. 어머니 괜찮다라고 하셔야죠. 소년은 심하게 짜증을 내며 까다롭게 굴었다. 이제 그 정도는 아셔야죠. 그녀는 허둥지둥 잘못을 인정했다. 아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서 분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주머니에 숨겨둔 과자를 몰래 먹으려다 얼굴에 과자 부스러기를 묻힌 아들에게 입가를 닦으라고 야단쳐서 안갚음을 하지도 않았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와 아들은 말없이 걸어갔다. 이런 말투의 문제는 그녀의 과거와 관련이 있었다. 그녀는 슬픈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다. 지난 시절 현명하게 인생을 계획해서 살았으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런던에서 60킬러 떨어져 있는 북부 웨식스 웨땅 곳. 번화한 도시 알드브릭햄 근처에 교회와 목사관이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아들은 가본 적이 없는 마을. 바로 그녀의 고향 게이미드였다. 그녀가 19살 소녀였을 때 그곳에서 현재 상황과 관련이 있는 첫 번째 사건이 벌어졌다. 그녀는 그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비극적이면서도 희극적인 그녀의 인생에서 최초로 일어난 사건은 어느 봄날 저녁 목사의 첫 번째 부인이 세상을 떠난 일이었다. 이제 여러 해 동안 첫 번째 부인의 자리를 메우고 있는 그녀는 그 당시 목사관에서 식사 시중을 드는 하녀였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으나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부모에게 슬픈 소식을 전하러 해질 무렵 밖으로 나왔다. 흰색 문을 열고 서쪽에서 희미한 저녁 하늘빛을 가리고 있는 나무를 바라보다 울타리에 서 있는 남자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다지 놀라지 않았지만 장난으로 소리쳤다. 그는 잘 아는 젊은 농부였다. 그녀는 최근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고 젊은 남녀는 자신들에게 닥친 일이 아니었지만 주변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 앞에서 엄숙하고 침착하게 말없이 서 있었다. 이 사건은 두 사람과도 관련이 있었다. 지금처럼 목사관에 계속 있을 거야? 쌤이 물었다. 그녀는 그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마 그럴 것 같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데? 쌤은 그녀가 부모님 집으로 가는 길을 함께 걸었다. 쌤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그녀는 조용히 팔을 치웠다. 그가 다시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자 그녀는 그냥 두었다. 소피, 계속 목사관에 있을지 잘 모르잖아. 집이 필요하겠군. 지금 당장은 준비가 안 되겠지만 언젠가 내가 집을 마련해 줄게. 쌤,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는 좋아한다는 말도 한 적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따라다니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사귀어 보자고 말도 못하나? 그녀의 어머니 집에 도착하자 쌤은 작별 인사로 키스를 하려고 허리를 숙였다. 안 돼, 쌤. 그녀는 손으로 그의 입을 막으며 말했다. 일어날 밤에는 점잖게 행동해. 그녀는 키스도 허락하지 않고 집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이제 막 호라비가 된 마흔 살 쯤 되는 목사는 좋은 집안 출신이었고 아이가 없었다. 그는 목사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다. 땅을 소유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부분적인 이유였다. 바깥 세상에 관심이 없는 성격으로 인해 상실감은 커져만 갔다. 집 밖에 거의 나가지 않았고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아내가 죽고 몇 달 동안 집안 살린 규모는 달라지지 않았다. 요리사, 가정부, 식사 시중을 드는 하녀. 집 밖에서 일하는 관리인이 마음 내키는 대로 일을 하다가 말다가 했지만 목사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는 자기 혼자 사는 집에서 하인들이 할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살림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식사 시중을 드는 하녀인 소피가 먼저 목사에게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 이유가 뭐지? 목사가 물었다. 샘 호프슨이 청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가? 글쎄요. 하지만 제가 가정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우리 중 한 명이 집을 떠나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이틀 후에 그녀가 다시 말했다. 저를 내보내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면 아직 떠나고 싶지 않아요. 샘과 다퉜거든요. 목사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방에서 조용히 일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으나 자세히 본 적은 없었다. 새끼 고양이 같이 고분고분하고 상냥하지 않은가. 그녀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목사가 바로 옆에서 지켜본 하인이었다. 소피마저 가버리면 목사가 어떻겠는가. 소피가 아닌 다른 하인이 떠났고 예전처럼 조용한 생활이 이어졌다. 목사가 아파서 소피가 음식을 방으로 가져다 주었던 어느 날 그녀가 나가자마자 계단에서 넘어지는 소리가 났다. 소피는 쟁반을 들고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발이 비틀려 서 있을 수 없었다. 의사가 왕진을 맡고 목사는 좋아졌지만 소피는 오랫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 의사는 소피에게 이제 오랫동안 걸어야 하거나 서서 일해야 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느 정도 회복되자 목사에게 부지런히 움직일 수 없으니 떠나야겠다고 말했다. 앉아서 하는 일은 잘했고 이모가 재봉사였다. 목사는 그녀가 자신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몹시 감동해서 이렇게 말했다. 안 돼, 소피. 내가 걸을 수 있든 없든 나는 너를 보낼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어. 목사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녀는 자신의 뺨에 닿은 목사의 입술을 느꼈다. 그리고 목사는 그녀에게 청혼했다. 소피는 그를 사랑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존경하고 있었고 그를 떠나고 싶었더라도 이렇게 존경스러운 분을 감히 거절할 수 없어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어느 맑은 날 아침 한 길을 위해 교회문을 열면 새들이 날아들어와 지붕을 가로지른 나무에 내려앉던 시간에 두 사람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결혼식을 올렸다. 목사와 목사보가 한쪽 문으로 들어왔고 소피는 결혼식에 꾹 필요한 두 사람을 뒤에 세우고 다른 쪽 문으로 들어왔다. 결혼식은 금방 끝났고 그들은 부부가 되었다. 소피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으나 목사는 이 결혼으로 자신이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처했다. 런던 남쪽에서 일하는 목사에게 연락해서 목사직을 교환하고 가능한 빨리 그쪽으로 옮겼다. 크고 작은 나무가 우거진 경작지가 딸린 예쁜 시골집을 버리고 곱게 뻗은 길가에 끔찍한 교회 종소리가 괴롭게 귓가에 울리는 좁고 먼지나는 집으로 간 것이다. 모두 그녀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예전 신분을 아는 사람이 없고 어느 시골 교구보다도 남의 이목이 훨씬 덜한 것이기도 했다. 소피는 남자에게는 매력적인 여성이었으나 숙녀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살림 솜씨는 타고났지만 교양이 문제였다. 결혼한 지 14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은 그녀를 가르치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아직도 그녀는 말을 할 때 기본적인 문법을 혼동해서 몇 명 되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에서 그녀가 가장 속상한 사람은 아들이었다. 돈을 아끼지 않고 교육해서 이제는 어머니의 부족한 점을 아는 나이가 된 아들은 그녀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다. 그녀는 도시에 살면서 머리를 매만지면서 시간을 보냈고 한때는 발그스레했던 두 볼은 이제 창백해 보였다. 사고 이후 다리 힘이 점점 없어져 걸을 수 없게 되었다. 남편은 자유롭고 사생활이 보장되는 런던을 좋아하게 되었지만 아내보다 스무 살 많은 그는 최근 중병을 앓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날은 아들 린돌프와 함께 아내가 음악회에 가도 된다고 허락할 만큼 기력을 회복한 듯 했다. 그녀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 목사의 병세는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제 그는 런던 남쪽의 자리 잡은 잘 꾸며진 묘지에 누워 있다. 묘지에 묻힌 사람들이 살아난다 해도 그를 알거나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곳이었다. 아들은 예의바르게 아버지를 묘지까지 배웅했고 학교로 돌아갔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소피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아이 취급을 받았다. 얼마 되지 않은 수입을 제외하고 남편의 유산을 받지 못했다. 세상 물정에 어두운 아내를 걱정한 남편이 유산을 모두 관리인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아들은 사립학교를 마치면 바로 옥스퍼드 대학을 거쳐 목사가 될 예정이었다. 그녀는 때가 되면 식사를 하고 한가하게 갈색 머리를 땋는 일 말고 할 일이 없었고 찾아오는 사람은 방학을 맞아 집에 오는 아들 뿐이었다. 아내보다 훨씬 먼저 세상을 떠날 것을 예상한 남편은 생전에 교회와 목사 간 맞은편에 아내가 원하면 계속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두었다. 이제 그녀는 좁은 잔디밭 넘어 울타리를 통해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2층 창턱에 기대어 거무스름한 나무와 탁한 공기 칙칙한 집들로 이루어진 바깥 풍경을 내다보며 교회 도로에서 늘 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 집에 살고 있다. 귀족적인 학교 교육을 받고 표준말을 사용하면서 어머니에게 반감을 품고 있는 아들은 어찌된 일인지 어린 시절 해와 달까지 닿을 듯했던 폭넓은 공감 능력을 잃어버렸다. 아들은 여느 아이들처럼 공감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순진한 그녀는 아들의 그런 면을 사랑했다. 이제 그가 공감하는 대상은 부유하고 직위가 있는 사람들로 범위가 줄어들었고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아들은 점점 그녀에게서 멀어졌다. 그녀의 유일한 벗은 집에 있는 하인 두 명 뿐이었다. 당연히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남편에게 배웠던 약간의 교양은 모두 사라졌다. 문법에 어긋나게 말하는 한여 출신 어머니는 아들에게 신사라면 부끄러워해야 할 고통스러운 운명이 되었다. 아들은 어머니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간절한 사랑에 비하면 그녀의 결점이 얼마나 미미한지 깨달을 수 있는 어른이 아니었다. 아들을 비롯한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그녀의 사랑은 마음속에 솟구치며 갇혀 있었다. 아들이 그녀와 한 집에 살았다면 그 사랑을 모두 받았겠지만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원하지 않은 듯 했다. 그녀는 받아줄 사람이 없는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의 생활은 견딜 수 없이 쓸쓸했다. 산책도 할 수 없었고 마차를 타고 나가는 일이나 여행에도 관심이 없었다. 아무 일 없이 거의 두 해가 흘렀다. 여전히 그녀는 도로를 바라보며 고향 마을과 일하러 갔던 들판을 떠올리고 그 시절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생각했다. 그녀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한밤중이나 새벽에 깨면 행렬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보초병처럼 가로등이 서 있는 텅 빈 거리를 바라보았다. 매일 새벽 1시에 정말로 이런 행렬이 지나갔다. 시골에서 채소를 씻고 코번트가 된 시장으로 가는 마차 행렬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조용하고 어스름한 새벽 시간에 마차들이 줄지어 지나가는 장면을 종종 지켜보았다. 넘어질 듯이 기울어져 있었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는 양배추 상자 갖가지 콩이 한가득 담겨있는 바구니들 피라미드처럼 쌓여있는 눈처럼 새하얀 순물을 실은 마차를 나이든 말 여러 마리가 끌고 있었다. 말들은 허어로운 기침을 쏟아내며 왜 다른 생명체가 쉬고 있는 시간에 항상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서 잠이 오지 않을 때면 망토를 둘러쓰고 지나가는 말을 지켜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보이는 신선한 야채에서 생명의 활기를 느끼며 긴 여행으로 땀 흘리는 말들에 번들거리는 몸에서 솟아나는 김을 바라보면 마음이 가라앉았다. 낮시간 같은 길에서 보이는 노동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면서 도시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시골 사람들과 마차는 흥미롭고도 매력적이었다. 어느 날 아침 마차에 감자를 실은 남자가 한 집 한 집 유심히 바라보면서 지나갔다. 어디선가 본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그 남자를 다시 쳐다보았다. 앞부분이 노란 구식마차여서 눈에 확 띄었다. 사흘째 되던 날 그 남자를 다시 보았다. 지나간 남자는 고향 게이미드에서 한때 그녀가 결혼하려고 했던 농부 샘 홉슨이었다. 그녀는 가끔 샘을 떠올렸고 오두막집에서 그와 함께 살았다면 자신이 선택한 삶보다 행복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열렬하게 그를 그리워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상황이 우울해서 다시 나타난 그에게 약간 관심이 생겼다. 그녀는 잠자리에 누워 생각하기 시작했다. 새벽 1시나 2시에 정기적으로 시내로 돌아가는 농부들은 언제 돌아갈까? 그녀는 정오가 되기 전에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마차들 가운데 눈에 잘 띄지 않게 지나가던 빈 마차가 어렴풋이 생각났다. 사흘이지만 아직 햇볕이 희미한 어느 날 아침 식사를 마친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다. 바느질을 하는 척했으나 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10시와 11시 사이에 짐을 다 내린 빈 마차가 다시 등장했다. 하지만 샘은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생각에 잠긴 채 마차를 몰고 있었다. 샘! 그녀가 소리쳤다. 깜짝 놀라면서 돌아보는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소년을 불러 말을 잡고 있으라고 하고 그녀가 있는 창문 아래로 다가왔다. 샘! 아래로 내려갈 수 없어! 그녀가 말했다. 내가 어디 사는지 알아? 글쎄, 목사 사모님 여기 어딘가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종종 찾아봤지. 그는 근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알드브리캠 근처 마을에서 짓던 농사는 오래전에 그만두었고 지금은 런던 남쪽에 있는 농장 갈리인으로 일하며 일주일에 두세 번 농산물을 마차에 싣고 코번트 가든 시장을 오간다고 했다.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는 이 지역으로 온 이유를 이야기했다. 한두 해 전에 알드브리캠 지역 신문에서 게이미드에서 살았던 목사가 런던 남부에서 사망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기사를 읽자 그녀가 어디 사는지 견딜 수 없이 궁금해져서 부근을 돌아다니다 지금 직장을 얻게 되었다고 했다. 그들은 어린 시절 함께 놀았던 북부 웨식스 고향마을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품위 있는 사람이니 샘과 너무 허물없이 지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었고 눈물이 고여서 목소리가 떨렸다. 사모님 행복하지 않구나 그런 거야? 그가 말했다. 그럼 행복할 리가 남편이 재작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다시 고향에 가고 싶어? 난 여기서 평생 살 거야. 이 집이 내 집이고 그러다 그녀는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래 샘 고향이 그리워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죽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곧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아니야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뿐이야 알다시피 아들이 있어 착한 아이야 지금 학교에 있어 근처 학교인가 길에서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아니야 이런 초라한 곳에 있는 학교가 아니야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립학교에 다녀 훌륭하네 오랫동안 숙녀로 살아왔다는 걸 내가 잊었네 아니 나는 숙녀가 아니야 그녀는 슬프게 말했다 나는 절대로 숙녀가 될 수 없어 하지만 아들은 신사야 그래서 너무 힘들어 3장 이렇게 이상하게 다시 만난 그들은 급속히 가까워졌다 밤낮으로 밤낮으로 밖을 내다보고 샘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많아졌다 샘과 집앞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같이 걷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어서 슬펐다 6월이 시작되던 어느 날 밤 그녀가 며칠 보이지 않다가 창문의 모습을 드러내자 샘이 문을 열고 들어와 다정하게 말했다 바람 좀 쐬면 좋지 않을까 오늘 아침에는 짐이 반밖에 없는데 코본트 가든 시장까지 같이 갈까 양배추 상자 위에 멋진 자리가 있어 내가 자료를 깔아놓았거든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마차를 타고 돌아올 수 있어 그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흥분으로 몸을 떨며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망토를 두르고 베일을 썼다 그리고 급한 일이 있을 때처럼 난간의 의지에 옆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왔다 문을 열자 계단에 올라와 있던 샘이 튼튼한 팔로 그녀를 안고 좁은 앞마당을 지나 마차에 올라탔다 쭉 뻗은 도로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고 가로등만 비추고 있었다 그 시간 공기는 시골처럼 상쾌했고 별빛이 반짝였다 북동쪽 하늘만 희끄무리한 새벽빛이 감돌았다 샘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자리에 앉히고 마차를 몰았다 그들은 어린 시절처럼 이야기를 나누었다 샘은 너무 스스럼 없이 말하는 것 같을 때면 잠시 이야기를 멈추었다 그녀도 자신이 일시적 기분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지 불안하다고 몇 번이고 대뇌었다 하지만 집에서는 너무 외로웠다 그녀는 지금 너무 행복했다 다시 오자 이 시간에만 이런 공기를 쓸 수 있는 거야 날이 점점 밝아왔다 참새가 지저귀기 시작하면서 도시에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강에 도착하자 날이 밝았다 다리 위에서 세인트폴 성당 방향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배 한 척 없이 강물이 반짝였다 코번트 가든 시장 근처에서 샘은 그녀를 역마차에 태웠다 그들은 오랜 친구처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헤어졌다 그녀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절뚝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샘과 함께 바람을 쐬고 오자 그녀는 활기를 되찾았다 뺨이 불그스름하고 아름답기까지 했다 아들 말고도 살아야 할 이유가 더 생겼다 그녀는 여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순진하게도 간습적으로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샘과 함께 외출했고 이번에는 정말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샘은 그녀가 한때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았으나 그녀를 결코 잊지 못했다고 말했다 샘은 망설이다가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런던에서 하고 있는 일은 마음에 들지 않으며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했다 그 일은 바로 고향 알드브리캠에서 청가물 가게를 하는 것이었다 은퇴하려는 노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알고 있었다 샘 그런데 왜 하지 않는 거야 그녀는 약간 낙담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당신이 같이 가려고 할지 확신이 없어서 말이야 아무래도 안되겠지 오랫동안 숙녀로 살았으니 나같은 사람의 부인이 되고 싶지 않을 거야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녀는 놀라면서 샘의 부인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샘은 애원했다 소피 나와 결혼하면 내가 가끔 자리를 비울 때 거실에 앉아서 유리창 너머로 물건이 제대로 있는지 바라보기만 하면 돼 몸이 불편한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소피 당신이 품이 있게 살 수 있게 해줄게 샘 솔직히 말할게 그녀는 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 혼자라면 기꺼이 할 거야 재혼하면 가진 걸 다 잃게 되더라도 상관없어 샘 당신은 착한 사람이야 다른 문제가 있어 아들 말이야 가끔 우울할 때면 그 아이가 내 내 아이가 아니고 세상을 떠난 남편이 맡긴 아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와 상관이 없는 그냥 남편 아이 같아 아들은 많이 배웠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서 품이 있는 엄마가 아닌 것 같아 나는 나는 훌륭한 내 아들한테 짓만 되는 엄마 같아 그렇지 않아 소피 아들한테 말해야겠지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샘은 그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았다 하지만 소피 당신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당신은 그 아이의 자식이 아니야 그 아이가 당신 자식 이라고 샘 당신은 몰라 할 수만 있다면 언제가 되든 당신과 결혼할 거야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샘은 충분히 그녀의 마음을 알았고 헤어지면서 행복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 아들에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아들이 자라서 옥스퍼드 대학에 가면 그녀가 무엇을 하든 아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테니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아들이 과연 찬성할까 반대하면 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을까 샘은 이미 알드브릭 캠으로 돌아갔는데 아들에게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을 때 매년 로드 크리켓 경기장에서 열리는 사리바 학교 대항전이 시작됐다 평소보다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한 그녀는 아들과 함께 경기를 보러 갔고 가끔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을 수도 있었다 갑자기 그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아들이 경기에 몰두해 기분이 좋을 때 간중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가볍게 말을 꺼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다 경기의 승리에 비하면 집안일은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질 것이었다 가깝지도 멀리도 않은 사이로 지내온 모자는 타는 듯이 붉은 7월의 태양 아래 경기장을 거닐었다 그녀는 기시 넓은 흰색 셔츠를 입고 작은 모자를 쓰고 있는 아들돌의 소년을 여러 명 보았다 큰 마차들이 사방에 줄지어 있었고 바닥에는 뼈다귀 파이 조각 샴페인 병 유리컵 접시 넵킨 은식기와 같은 호화로운 점심식사의 잔해가 널려 있었다 마차에 마차에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은 부모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녀처럼 초라한 사람은 없었다 아들이 이 사람들과 관련이 없고 이들에게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이들이 속한 계층만 좋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공이 배트에 맞자 무리지어 환호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들은 무슨 일인지 보려고 뛰어올랐다 그녀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생각해 보았으나 그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적당한 때가 아니었다 아들은 자신이 이 사람들처럼 상류사회에 속한다고 생각하며 자라왔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그 사회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그녀는 더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우울하지는 않지만 따분한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단둘이 있을 때였다 그녀가 갑자기 침묵을 깨고 머지않아 아들이 엄마에게서 독립해서 살게 되면 재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들이 생각하기에 사리에 맞는 이야기였기에 결혼할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가 대답을 망설이자 아들은 불안한 듯 새아버지가 신사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가 신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아니야 그녀는 전정 긍긍하며 말했다 내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나와 같은 사람이야 점차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들은 잠시 표정이 굳어있다가 붉어지더니 테이블에 엎드려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다가가 어린아이였을 때처럼 얼굴에 키스하고 등을 도닥거리면서 같이 울었다 아들은 격한 감정에서 가라앉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녀는 열쇠 구멍을 통해 이야기를 시도하면서 문 밖에서 기다렸다 아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를 향해 단호하게 외쳤다 어머니가 부끄러워요 그런 재호는 나를 망칠 거예요 초라한 농사꾼이라니 시골뜨기 영국에 있는 모든 신사가 나를 우습게 여길 거라고요 미안해 그만해라 내가 잘못했다 그만둘게 그녀는 비참하게 흐느꼈다 그해 여름 아들이 집을 떠나기 전에 샘에게 편지가 왔다 아주 운 좋게 가게를 얻어 마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과일과 야채를 파는 가게를 소유하고 있고 언젠가 그녀와 가정을 이루어도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당장 그녀를 만나러 가도 될지 물었다 그녀는 몰래 샘을 만나 더 기다려야 된다고 말했다 가을이 지나고 크리스마스에 아들이 왔을 때 그녀는 그 문제를 다시 꺼냈다 하지만 아들은 냉혹했다 다시 이야기를 꺼내고 아들에게 냉혹하게 거절당하고 다시 시도하면서 여러 달이 지나갔다 여러 달이 지나갔다 조심스럽게 설득하기도 하고 애원하기도 하면서 4, 5년이 흘렀다 헌신적인 샘은 단호하게 다시 청혼했다 이제 대학생이 된 소피의 아들이 부활절에 집에 왔을 때 그녀는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다 아들이 목사가 되면 자신의 집이 생길 텐데 무식한 엄마가 짐이 될 것이니 엄마가 없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들은 이제 어른스럽게 화를 내면서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가 끈질기게 이야기하자 아들은 자기가 없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할지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취향 때문에 분노와 경멸에 가득 찬 아들은 완벽하게 주도권을 잡았고 마침내 방에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작은 십자가와 재단 앞으로 어머니를 끌고가 무릎을 꿇게 하고 아들의 동의 없이는 샘 호프슨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했다 불쌍한 여인은 아들이 목사가 되어 성직자로 활동하면 마음이 누그러지리라고 생각하면서 맹세했다 하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다 이때까지 받은 교육으로 더욱 엄격해진 아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 그녀는 헌신적인 청가물 장수와 소박하게 살 수 있었으나 아들에게는 그보다 더 나쁜 삶은 없었던 것이다 그녀의 다리는 점점 더 굳어졌고 남쪽으로 길게 뻗은 길가에 있는 집에서 거의 나가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시들어가는 것 같았다 나는 왜 샘에게 결혼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그녀는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구슬프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4년 후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알드브리캠에서 제일 큰 과일 가게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가게 주인이었지만 오늘은 장사를 하지 않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가게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기차역에서 다가오는 장래 행렬이 보였다 행렬은 그의 집앞을 지나 게이미드 마을로 향했다 행렬이 지나가자 남자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모자를 벗었다 말끔히 면도하고 짧은 양복 조끼를 입은 목사가 장래 마차를 탄 채 가게 앞에 서 있는 그 가게 주인을 잔뜩 화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